야 여자분 엔딩중입니다 지금 경쟁붙었습니다 오늘 오늘 경쟁붙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오늘 오늘 두 여자분이 완전히 불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근데 이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소질에 낚시 소질이 있으시지 않으면 못 잡는데요 지금 두 분 다 그 그 남편 회사하고 나서 슈퍼가고 슈퍼 앞에서 그 인형뽑기 한 한번 시작하면 한 5천원 이상씩 매일 앞두쯤 뜨들긴게 티납니다 제가 동네 슈퍼에 딱 지나가면 5천원어치씩 동전 바꿔서 계속하는 그 여자분들 있거든요 딱 지금 그 두 분이 딱 그랬을 거라고 오 이거는! 아니 2메탈은! 아니 2메탈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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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대단하십니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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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지금 여자분 두분들이 두분이 지금 남자분들보다 월등하게 지금 랜딩 히트와 랜딩률을 지금 엄청납니다 이야 이거 끝장났다 딱 이제 손님들하고 배 안 따주나 딱 눈빛 마주치면 이제 포인트 이동해야지 포인트 이동할때 됐습니다 배를 따주고싶은데 포인트 이동해야지 포인트 이동해야되겠네 한참 한참